셀트리온이 이렇게 내려갈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계속해서 이런저런 구실을 만들어서 계속 밑으로 끌어내리고 있죠. 제약바이오 상당히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가 계속 끌려 내려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분위기가 전개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먼저 주주분들, 개인투자자분들은 신용과 미술을 쓴 분들은 많이 걱정을 하기 바랍니다.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금방 또 반대매매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신용과 미술을 해서 제가 계속 절대로 쓰지 않아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신용과 미술을 쓰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걱정을 좀 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죠. 그러나 신용 미술이 아니고 중장기 투자 그리고 셀트리온 성장성을 보고 투자했다 그러면 걱정을 단 하나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 걱정을 하냐 이거죠. 왜 걱정하냐 이겁니다. 어차피 큰 상승은 반드시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반드시.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큰 상승은 반드시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반드시. 반드시 나오게 되어있는데 언제 나올지 몰라서 그게 좀 문제죠. 지금 주가가 계속 올라가도 정상이고 정상입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으로 지금 계속 내려오죠. 이건 지금 비정상적인 주가 흐름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주가금락의 주체는 각종 호재가 계속 쏟아져 나올 때에도 주가가 내려갔죠. 그런 부분은 자전거가 상당히 돌아갔습니다. 공짜죠. 자전거 타는데 공짜다 보니까 세금 안 냈죠. 지금까지는 4월부터 이제 세금을 내는데 그때는 사미신이 열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공매 외인들. 외국인들이 지금 시장 분위기 안 좋으니까 지금은 좀 끌어 내려야 되겠다. 분위기 참 좋네. 지금 셀트리온 지금 막 올라가 버리면 우리 큰일 나는 건데 그래도 지금 끌어내리는 이런 분위기가 전개가 되어서 참으로 좋다. 거기에다가 연기금은 공매도 하고 뭔가 연계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특히 셀트리온에서는 그렇습니다. 오늘 연기금에서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그리고 금융위 금감원 전부 다 공매도 빨리 하게 해야 된다고 난리를 치고 있죠. 거기다가 지금 주가를 끌어 내리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죠. 연기금에서. 지금 연기금을 운용하는 주체도 공매도 세력에 뭔가 연결된 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의심이 좀 듭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포션으로 계속 줄여 나가고 있죠. 줄여 나가면서 계속해서 그냥 묻지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성이 엄청난 기업을 계속 이렇게 매도한다. 일단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호재도 내리고 뭐도 내리고 시장인들 무조건 내리죠. 지금 근데 제약바이오가 대부분 셀트리온만 그런 게 아니고 제약바이오 주들이 거의 동일합니다. 연일 누르기가 진행되고 있죠. 제약바이오를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제약바이오 한번 누르게 되면 심하게 누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가가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든 간에 연일 눌러대죠. 그런 부분을 상당히 계속 관찰을 해 본 바로는 이 제약바이오는 그런 패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매도를 하고 나서 크게 끌어 내리고 때가 되면 또 크게 급등이 일어나죠. 항상 그렇습니다. 근데 셀트리온도 지금 같이 엮여서 제약바이오 쪽이다 보니까 같이 밀려 내려오고 있죠. 셀트리온은 밀려 내려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연기금에서 계속 도와주고 있죠. 공매들 하고. 이런 지금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셀트리온이 계속 버텨버리면 제약바이오 누르는데 조금 힘이 드니까 같이 눌러주는 겁니다. 그냥 제약바이오 누르는 중 큰 상승은 반드시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반드시 나오지 않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시장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나스닥도 0.5% 올라서고 S&P500도 0.4% 오르고 있죠. 그리고 이제 홍콩 증시도 1%나 올랐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었는데 우리나라만 박살을 내버렸죠. 우리나라는 한 번씩 이렇게 푸닥거리를 합니다. 푸닥거리. 이거는 그냥 푸닥거리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1.8% 내렸는데 1.8% 낼 이유가 있냐. 없습니다. 없는데 내린 거죠. 왜냐. 지금 뭐 이 홍콩 지수나 이런 부분 보면은 이렇게까지 내리지 않죠.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미 증시 같은 경우에 크게 하락한 종목이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애플이라든지 이런 기술주들이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나타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약바요만 완전히 눌러버렸죠. 우리나라는 제약바요가 엄청나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모더나가 좀 하락이 좀 크긴 했지만 그 외 제약바요 내려간게 보통 뭐 1% 내외입니다. 1% 내외. 그리고 뭐 올라간 종목들도 꽤 많이 보였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제약바요 완전히 눌러버렸죠. 자 이렇게 눌러대는 이유 첫 번째는 신용융자입니다. 신용융자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고 그냥 신용융자가 많이 사용이 되는 게 항상 제약바요죠. 제약바요 쪽에서 신용융자를 가장 많이 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왜 가장 많이 쓰느냐 그래도 이제 제약바요 쪽이 크게 크게 잘 움직이는 그런 섹터다 보니까 여기 신용융자가 많죠. 그런데 지금 신용 자금이 지금 22조 2천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연일 계속 최고치를 찍어대고 있죠.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좀 눌러대야 되겠다. 그런 작업이 제약바에서 아주 강력하게 전개가 되었죠. 지금 보시면 오른 게 몇 개 없습니다. 그리고 시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무래도 영국에서 지금 언급을 한 6월 말 봉쇄 해제 전면 해제 4단계 발표 마치 지금 분위기를 보면 이미 영국이 6월의 일상으로 돌아간다.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대로 6월 달이면 코로나 끝 우리는 전부 다 그냥 다녀도 돼. 그런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누구나 계획은 있죠. 처맞기 전까지는 항상 계획은 그럴듯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가 백신 이런 부분 가지고 될 거다. 천만의 말씀이죠. 바램이 되면 좋습니다. 주가를 떠나서 되면 좋겠지만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될 것 같았으면 여기서 벌써 됐어야죠. 이스라엘은 영국보다 훨씬 더 많이 맞았습니다. 포션으로 봤을 때. 근데도 아직도 5,000명씩 나타나고 있죠. 인구가 천만 명 밖에 안 되는데 지금 40%에서 1차 이상은 40% 이상 맞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4,900명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영국이 이제 만 명 정도 되니까 자신감이 좀 붙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정도 백신 맞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영국 총리 입장도 이해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봉쇄로 끝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봉쇄를 이제 3월 8일부터 조금씩 풀기 싫어하죠. 그렇게 전개가 되면 그래서 풀고 예상대로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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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6월 21일 정도면 다 해제하고 이제 마음껏 나가서 스포츠도 즐기고 다 할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찬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이거 뭐 처맞기 전까지는 그런 계획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쉽지 않습니다. 인풋이 이제 바뀌죠. 3월 8일부터 바뀌게 되면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두고 보면 알겠죠.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만큼. 미국도 지금 5만4천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이제 겨울이 지나가면서 조금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그런데 작년에 겨울이 지났다 그래서 지금 여름에는 아주 좋았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작년 내내 문제였죠. 내내. 뭐 거의 계절을 타지 않고 내내 문제였다가 올 겨울에 겨울철 들어가지고 아주 크게 증가했다가 지금 이제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면서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고 있는데 사실 날씨하고도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우면 더 심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죠. 숫자로 봤을 때. 자 그런 상황이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 이제 코로나 끝나는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뭐 끝났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변이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마치 코로나가 끝날 것처럼 시장은 움직여 버렸죠. 저런 계획이 나왔으니까 움직였지만 여기에 지금 이 파라다이스가 외인 기관이 어마어마하게 샀습니다. 무려 외국인이 백만주 넘게 샀습니다. 백만주. 엄청난 매수를 해버렸죠. 그래서 좀 밀어 올렸는데 좀 계속 이제 흔들리다가 이런 소식이 나오니까 한번 밀 올리겠다 하고 민 거죠. 그러고 당분간은 좀 올라갈 수도 있겠죠. 요런 종목들이 이제 뭔가 저런 발표도 했고 하니까 뭐 이제 좀 잡히겠구나. 그러면서 조금 상승 흐름을 좀 탈 수 있습니다. 여행주 같은 요런 것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지만 일단은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른다는 거죠. 아직은 지금 우리 주변과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바뀐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코로나 시대죠. 자 그러고 지금 우리 증시 보면 삼성전자 이런 부분들 좀 하락을 했지만 그렇게 크게 하락을 하진 않았죠. 한 1% 정도. 그리고 DBI텍 테스. 원의 RPS. 요런 거 보면은 뭐 혼조세를 좀 보였고 2차전지 관련주는 이제 테슬라발로 좀 하락이 좀 컸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락이 좀 나타났는데 지금 제약바이오는 그냥 초토화 시켜버렸죠. 이게 신용윤자 잔고가 많고 하다 보니까 펀드먼털이 좀 약하죠. 이 제약바이오가 아무래도 돈을 못 버는 회사가 거의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밀어버렸죠. 완전히 밀었는데 지금 셀트리오는 실적도 좋고 앞으로 성장선도 좋고 모든 게 완벽합니다.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제 내리기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이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초타 시켰죠. 초타를 시켰는데 여기에 가장 앞장을 선 게 얘들이죠. 얘들입니다. 얘들. 연기금이죠. 연기금. 연기금이 7만 천 주나 집어 던져버렸죠. 그리고 투신에서 던지고 보험에서 던지고 금통 살짝 받았고 그리고 이제 기관이 12만 8천 주 던지고 외인이 7만 2천 주 던졌습니다. 이렇게 던져주니까 외인도 얼씨구나 같이 던져보자 하고 지금 던진 거죠. 이렇게 던지고 개인이 다 받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거 개인이 계속 받아도 결국은 얘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올라갑니다. 반드시. 이렇게 성장성이 좋은 회사가 계속 이렇게 떨어진다. 이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크게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 제약바이오 한 번씩 이렇게 떨어뜨릴 때 보면 무지막지하게 거부를 중에서 떨어뜨리면 지금은 계속 밀죠. 뭐 너 제약바이오야? 그럼 너 좀 맞아봐. 계속 설티를 해석해도 계속해서 밀리고 있죠. 너 제약바이오야? 얘는 아니죠. 너 제약바이오? 얘도 지금 엄청나게 밀렸죠. 엄청나게 밀려 내려왔습니다. 너 한번 보자. 너 제약바이오지? 계속 이제 힘을 못쓰죠. 너 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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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바이오 맞죠? 제약바이오 맞죠? 계속해서. 두 달 동안. 넌 두 달짜리야. 계속 밀죠. 계속 밉니다. 이런 흐름이 너 제약바이오 맞지? 일로와. 뚝가 패버리죠. 완전히 지금 밑으로 밀어버리죠. 거의 두 달 내내. 내내 밀고 있습니다. 이 돈을 갖다가 지금 지금 당장 벌어들이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거의 타겟팅이 되는 겁니다. 제약바이오. 한 번씩. 크게 크게 이렇게 밀죠. 여기서도 보시면 쭉 밀었다가 쭉 올리죠. 쭉 밀었다가. 그러면 쭉 밀었다가 다음은 뭡니까? 쭉 올리겠죠. 쭉 밀었다가 올리고. 항상 그랬어요. 항상 이 제약바이오.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내렸죠. 크게 밀어 내리고 이제 2월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2월 끝나가면 꽃피는 춘산물부터 제약바이오. 제대로 한번 말아 올려보자. 그런 분위기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 이렇게 많이 내려놓은 상태에서 이제 사가지고 끌어올리면 먹을 게 많겠죠. 그만큼. 한 번씩 제약바이오에서는 항상 이런 일이. 항상 일어납니다. 항상. 이 제약바이오가 그냥 이제 성장이 다 끝났구나. 제약바이오는 이제 성장을 못하는 그런 업종이야. 성숙산업이야.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크게 끌어내리고 나면 계속 끝도 없이 끌어내리죠. 그렇게 끌어내리고 나면 다 비슷하죠. 차트를 보니까. 거의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고 이제 어느 시점에 자 이제 사서 올려야 되겠다. 그러면 세력들이 들어옵니다. 세력. 세력이 개인 큰손. 그리고 공매 세력들. 연기금 뭐 다 들어있죠. 자 그런 외국인 이런 돈 많은 세력들이 너무 많이 빠졌죠. 지금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많이 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뺐다 싶으면 이제 들어올리자 이렇게 신호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해가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갑작스럽게 이렇게 강하게 올라설건 아주 높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올라서기 시작한다 그러면 셀트리오는 단연 대장을 잡게 되겠죠. 지금 셀트리오는 내려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억지로 이상한 리포트를 내서 끌어내리고 계속했죠. 이렇게 내렸는데 이제 이 제약부 이제 끌어올려야겠다. 하게 되면 분위기를 타게 되면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갈게. 호재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큰 호재는 실적이죠. 실적. 올해의 실적도 엄청나게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이미 예약되어 있죠. 예약.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 2월 말 정도 부터 하면은 2월 말부터 3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레키로나 주에 대한 승인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각종 이제 수출 계약 소식들 이런 소식들이 이제 들려올 만한 그런 식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상당히 지금 이제 심리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제약 봐요.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신용 미수가 이제 슬슬 털리겠죠. 털리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놓고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들어올리자 하고 쭉 들어오겠죠. 그렇게 전개가 될 겁니다. 그렇게 전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가 마치 끝난 것처럼 움직이고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절대로 그렇지 않죠.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코로나 치료제 없이 코로나를 종식시킨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야말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치료제도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지금 랜드 11에는 제대로 된 치료제가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 오면은 그냥 얻어맞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약간 효과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치료제가 나오는 건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이걸 종식시키는 종식은 모르겠습니다. 종식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무튼 코로나고 백신 이 투트랙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내릴만큼 내렸으면 거의 그게 다라면 피리 반등이 일어나게 돼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